바이바이, 버니 아주 오래전에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를 보여주죠.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동물아이들의 연극 공연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지만 말이죠. 수천 년간 진화를 거듭한 동물들은 인간처럼 살 수 있게 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차별들이 있어 보이는데. 15년 뒤 주토피아에 있는 경찰학교에 입학한 오늘의 주인공 주디. 덩치가 큰 동물들만 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주디는 매일같이 노력하지만. 최초의 토끼 경찰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던 주디는 주토피아 경찰학교에서 처음으로 수석 졸업하는 토끼 경찰이 되며 배지를 받게 되죠. 그렇게 주디는 평생 자신이 꿈꿔온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주디는 평생 자신이 꿈꿔온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주디는 안내데스크의 경찰에게 다른 동물이 토끼한테 귀엽다고 하는 것은 실례라고 가르쳐주죠. 다른 동물이 토끼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저는 벤지민 클라우하우저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롤칼을 받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아, 좌측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르쳐주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죽은 롤칼이 죽을 줄줄게... 들어간 회의실에서는 덩치가 큰 대형 동물들만 보이고, 잠시 뒤 경찰서 서장인 물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장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14명의 실종 사건을 말해주는데 그렇게 베테랑 경찰 선배들에게 수색 명령을 전달하며 주디의 차례가 다가오고 하지만 신입인 주디는 진짜 경찰 일이 아니에요. 주차 단속 업무를 맡게 되죠. 여우의 모습을 보고 의심이 간 토끼는 쫓아가 보는데 주토피아에서도 동물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코끼리 사장은 여우를 믿을 수 없어 먹을 것을 팔지 않겠다 말하고 그 광경을 보고 경찰인 주디가 나서죠 사장은 항복하여 아이스크림을 팔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주디가 대신하여 돈을 내죠 잠시 뒤 주차딱지를 붙이던 주디 앞에 귀여운 아기 여우가 나타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주디는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고 사기꾼 여우가 자신을 속이고 산 아이스크림으로 창조경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작은 여우도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우에게 속는 주디 사기꾼 여우 닉은 주디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닉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디에게 비관적인 말만 하며 자존심을 깎죠 주토피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며 모든 동물들이 타고난 본성은 바꿀 수 없다 알려주고 닉의 말에 상처를 받은 주디는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데 그러나 가족들은 토끼인 주디가 위험한 경찰일을 하는 것보다 안전한 교통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디의 마음을 더욱 더 심란하게 만듭니다 이틀 만에 자신이 하는 경찰일의 회의감을 느끼는 주디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위질터는 주토피아에서 가장 작은 마을 마우스 타운에 침입하고 주디는 자신보다 작은 쥐들을 밟을까 조심히 앞으로 나아가지만 포기하지 않아 물건을 도둑질한 위질턴에게 한방 먹이고 말죠 덤으로 위험에 처한 주여인까지 구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인 보고에게 마을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얻은 것이 겨우 썩은 양파냐며 핀잔을 먹게 되죠 그때 안내데스크에 있던 오토톤 부인이 억지로 서장님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의혹만 앞선 주디가 나섭니다 해고 통보를 하고 밖으로 나가던 보고서장 앞에 베레더 보좌관이 서 있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보고 서장은 주디와 이번 사건에 대해 협상을 펼칩니다 부실한 단서들과 부족한 지원 상황에서 주디는 사건에 도움이 될 아주 커다란 힌트를 발견하죠 아이스크림을 팔았던 사기꾼 닉을 만나러 온 주디 하지만 닉은 돈이 될 것 같지 않자 거절하고 주디는 아까 니기 스스로 말한 범죄 행위에 대한 세금 금액을 계산하는데 똑똑하고 철두철미한 토끼 주디는 당근 볼펜에 녹음된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닉에게 체크메이트를 날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닉은 의심 가는 곳을 알려주고 둘은 아주 수상해 보이는 곳에 들어섭니다 이곳의 사장은 오터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요가 선생인 낭기에게 데려다 준다 말하죠 지금까지 주토피아에서 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곳은 옷을 입지 않은 동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장의 질문에 남기는 기억이 안 난다 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단서를 찾아낸 주니 닉은 협박에 의해 번호판 조회를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차량 등록소에 주디를 데려다 주는데 그러나 역시 사기였습니다 나문을 보라는 명칭답게 느리게 입력하는 플래시 닉에게 제대로 당해서 밤에 도착한 주니 같이 다니며 닉에게 오염됐기 때문인지 녹음된 펜을 던지며 닉을 또 궁지에 몰아넣죠 차량 내부에 들어간 둘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닉은 내부에 돌아다니는 명품컵을 보고 이 차량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채죠 결국 북극곰들에게 사로잡힌 둘은 끌려가게 되는데 툰드라타운의 조직보스인 미스터 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빅과 과거의 인연이 있던 닉은 이곳에서 빨리 탈출하려 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주기 때문에 둘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물에 담가집니다 둘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물에 담가집니다 간신히 살아난 둘은 파티에 참석하여 오터톤 사건에 내들을 수 있었죠 만치스의 집에 도착한 둘은 그에게서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을 더 듣게 됩니다 고대의 짐승들처럼 야수가 되어버린 오터톤에게 공격을 받은 만치스 그러나 갑자기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문을 열려던 주디는 야수로 변해버린 만치스의 모습에 도망치기 시작하죠 짐승인 만치스에게 살아남기 위해 주디는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시간을 끌기 위해 케이블카로 가던 둘은 빗속에 미끄러지며 밑으로 떨어지지 말 운 좋게 덩쿨에 걸려 살아남죠 운 좋게 덩쿨에 걸려 살아남죠 하지만 그곳에는 동물의 흔적 따윈 없었습니다 침울해하며 배지를 돌려주려던 주디 앞을 막아서는 뒤 단서를 찾은 닉은 주디를 데리고 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베레더 보좌관에게 녹화된 교통카메라 영상을 받게 되죠 그때 시장에게서 온 전화로 인해 베레더 보좌관은 급히 떠납니다 남은 둘은 영상들을 돌려보는데 만치스가 잡혀간 곳을 알기 위해 도로 위에 카메라들을 돌려보며 차량이 도착한 마지막 장소를 알아냅니다 몰래 들어온 둘은 내부의 깊은 비밀의 장소에 도착하고 갑자기 동물들이 감금된 곳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박사는 시장에게 생물학적인 요소로 육식동물들만 야수로 변하는 상황을 주토피아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 조언하죠 하지만 자신이 육식동물인 시장은 지지율이 떨어질까 두려워 절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말해줍니다 둘은 변기에 있는 물을 사용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음날 시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하지만 기자회견을 해본 적 없던 주디는 발표 중에 주토피아의 혼란을 몰고 올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경험 부족으로 주토피아의 차별을 만들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주디는 파트너인 닉에게 말을 거는데 닉은 주디의 반응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스스로 그녀의 곁을 떠나갑니다 오늘 주디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뉴스에 특보로 방송되며 주토피아가 혼란으로 빠져들죠 주디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망가져가는 사회를 보며 충격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실망을 하여 거절하죠 거기다가 주디는 사회를 분열시킨 책임을 지며 스스로 경찰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주디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때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여우 기디온이 나타나고 기디온은 어릴 적 괴롭히던 것을 사과하며 둘은 친구가 됩니다 주디의 부모님들은 저 꽃을 먹으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듯 다시 주토피아로 돌아갑니다 닉을 찾아간 주디는 스스로를 멍청한 토끼라 말하며 자신의 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간 둘 입을 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폐쇄된 역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둘은 안에서 몰래 기르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밤의 울음꾼을 발견하죠 주디는 더그의 말을 듣고 주토피아에서 벌어진 육식동물들의 폭력 사건이 밤에 울음꾼으로 만들어낸 약으로 벌어진 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주디는 몸을 움직이며 증거를 가지고 닉과 같이 도주하죠 경찰서로 증거를 넘기기 위해 달려가던 그들 앞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건의 원흉인 베레더 시장이었죠 범인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둘 밤에 울음꾼 총에 맞은 닉은 야수아가 진행되며 주디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한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둘이 한 모든 행동들은 증거를 잡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모든 직원들까지 등장하여 베레더 시장은 밤에 울음꾼 사건에 원흉으로 지목되어 감옥으로 들어가죠 주토피아의 영웅으로 돌아온 주디는 다시 경찰 업무에 복귀하고 그녀의 파트너인 닉은 사기꾼 일을 그만두며 최초의 여우 경찰이 되죠 경찰 업무로 도시를 순찰하는 둘 이렇게 둘은 같이 범인을 잡으러 나가죠 과거 주디가 주토피아의 경찰이 되기 위해 마을을 떠나 도시의 상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떠나는 것은 주디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디를 쫓아 기차를 탄 막내 몰리를 잡기 위해 부모님들은 상과 강을 건너 쫓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몰리는 신이나 있죠 기차를 따라잡은 둘은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지 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주토피아에 거의 다 도착한 기차 몰리가 위기에 빠진 그 순간 소인이 된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나타납니다 결혼을 하게 된 빅의 딸 프로 그런 그들 앞에 누군가 나타나는데 들러리 대표이자 사촌인 트루는 이 결혼식에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고 도망친 이들은 트루를 빼고 다른 장소에서 웨딩드레스를 보는데 하지만 그들을 쫓아온 트루는 프로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던 둘은 서로 갈 길을 가죠 아까의 싸움을 후회하는 트루 앞에 죽을 뻔하여 화해하고 싶은 프로가 나타납니다 트루는 프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건네주며 둘은 화해를 하죠 그리고 프로의 결혼식 날 조직의 보수이자 프로의 아버지인 빅은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해주죠 하지만 그 당시 뒷세계 보스가 나타나 그들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비근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가볍게 박살내버린 성공한 사업가이자 암흑가를 지배하는 보스가 되었죠 하지만 프로의 결혼식은 밤의 울음꽃 때문에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곳은 주토피아 장기자랑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가젤의 댄서가 되고 싶은 클로하우저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거짓으로 경기장에 문제가 생겼다 하여 지원을 요청하죠 방송을 듣고 지원을 온 사람은 경찰서장인 보고입니다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던 클로하우저는 대회 참가 복장으로 갈아입고 가젤의 장기자랑 대회에 출전하죠 너무나 즐겁게 이번 장기자랑을 즐긴 보고서장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도 있고 부하인 클로하우저와 같이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클로하우저도 자신의 꿈을 이루죠 방금 전 클로하우저가 참가하여 우승한 가젤 콘서트표를 예약한 웨이터 샘 하지만 샘의 콘서트를 막는 최악의 손님이 등장합니다 샘은 빠르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퇴근하려 하지만 너무나도 느린 나문을 보드립니다 느린 행동들로 샘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음이 급한 샘은 실수를 연발하고 말죠 너무나 느린 행동과 주위의 상황 거기다 콘서트 시간까지 지나자 샘은 폭발해버립니다 갑자기 샘이 뺏은 샴페인 마개가 날아가며 이 레스토랑은 난장판이 되어버려 샘에게 여러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오지만 나문을 보의 프로포즈로 상황은 반전되죠 포기한 샘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자 모두 다 같이 가젤의 콘서트장으로 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오는 위즐턴 그러나 그의 한심한 범죄인가구 주토피아 저녁으로 방송되며 놀림거리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는 위즐턴 과거의 일 때문인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삶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즐턴은 자신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올바르게 성공한 삶을 원하죠 그러나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다시 범죄자가 되며 동물들의 인간 세상을 그려낸 영화 주토피아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